네, 주헌이한테 뭐라고 씨부린나? 주헌이가 말하지 말라켰는데, 요한? 쟤라고 맨날 웃는 거 아니지? 아니, 내는 아무... 아니야! 엄마, 은혜 치고까진 얘기 안 했어! 그냥... 그냥... 어려운 가정환경이다! 거기까지만 얘기했어! 네 진짜로 그렇게 했나? 응? 네가 말하지 말라켰다, 아이가. 근데 왜 멱살은 잡고... 네, 주헌이한테 뭐라고 씨부린나? 주헌이가 말하지 말라켰는데... 유현아... 어이구... 오XX! гру vibrations 우XX 12 레벨이 리알ilah 이거 뭐야?! 아유... 그냥 별것도 아니기도 하고. 굳이? 아 근데 뭐? 맨날 듣는 소리잖아.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하는 소리잖아. 아무렇지도 않은데?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말했겠지. 너무rada. 아! 아!